아 정글 뭐하지? 미드 뭐가 좋지 요새? 미드 승률 1등 뭐야? 하필 뭘하지? 글쎄.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리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? 해봐. 여기 PC방 자리인데 리신이나 해볼까? 해봐 해봐. 어? 나 리신 하고 싶어. 어? 그럼 너 리신이나 딴 거 할게. 하십쇼. 아 형 미드 갈래요? 어? 저 장봉을 갈래요. 네. 저 리신. 오케이? 아 요새 원딜 뭐하지 요새? 티모 원딜 하나보다 요새. 아 나 다리우스 한 번 해볼게요. 요새 팀원 딜 많이 나오지? 먹힘형. 요새 팀원 딜 많이 나오지 요새. 먹힘형 빠케리 가자 빠케리. 판테문 자르반 어때 이거? 9세대 조합인데 짱쎄. 바텀? 어. 판테온 자르반? 진짜 재밌어. 자르반이 띄우면 아. 판테온이 방패 꽝. 판테온이 스터블면 바로 이제 어느 번 들어가고 하는 거야? 그렇지. 콜? 이거 빠게임이에요 여러분. 여러분. 질 게임 아닙니다 빠게임입니다. 가자. 판테온 자르반 가자. 이걸로 이기면 되지. 말씀드렸죠. 이거 빠게임입니다. 질 게임 아니에요. 너가 판테온 할 거야. 너가 자르반 할 거야 뭐 할 거야. 형이 판테온 해. 내가 자르반 할게. 뭐야 뭐야. 아 진짜. 아 우리 바텀 듀오 무서운 줄 알고서 저기서 닷지를 했네. 벌써 느낌을 받은 거지. 벌 벌 떨었네 벌써부터. 아 야스 하고 싶어. 야스 할래요 누나 미드 할래요? 제가 정글 탁크 할까요? 아니 아니 아니. 팝야스 하면 되는데. 너무 할 줄을 몰라가지고. 편하게 해요 누나. 바리우스 배우면 되죠. 바리우스도 맞춰지긴 한데. 원딜 판테온 간다. 누나.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. 아니. 그거 뭐라고? 누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. 탑에서 망할까봐 무섭다 그랬죠. 어. 전판 우리 팀 탑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? 이겼어요 졌어요. 마음 편하게 하세요. 오케이. 탑고 정보 다 할게. 오케이 오케이. 아 픽은 정상 픽 합시다. 아니 우리 이거 진짜 된다니까. 욱살림 코르키. 욱살림 코르키 천둥 갑니까? 네. 천둥인데 요즘은 환이 듭니다. 전쟁왕의 환이. 아 환이 갑니까? 네. 천둥이 딜교가 센데 요즘 환이 많이 듭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다리우스는 뭐가요? 다리우스는 착취 아니면 열광. 착취가서 착취. 착취가서 착취. 착취가 누구냐? 착취가 누구냐? 이게 회복을 드니까 자꾸 회복 안 쓴다고 뭐라 그러니까. 방어막을 들자. 헐 착취 드네가 누가 있지? 네? 착취 드네가 누가 있냐. 그냥 착취를 들면 돼요. 이거 코르키 AP 룬드입니까? 코르키 AD. 마관은 쓸 수 있는데.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공속고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코르키. 상황 파악 끝. 최고의 전투기 나가신다. 판테온 진짜 세게 간다. 오케이 진짜 세게. 형 우린 이 레벨의 끝장을 내야 돼. 오케이. 가자 가자. 안 쓰는 건 똑같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. 아이 내가 죽을라 그러면 방어막은 써요. 옆에 있는 정글이 죽을까봐 힐을 안 썼는데 아니지. 정글이 살까봐 힐을 안 썼는데 힐 왜 안 썼어 라고 하면 되게 정치가 되니까. 아 제이스 할걸. 좋았어. 상대팀 보자. 르블랑. 르블랑. 르블랑이라. 카사딘 카르마 엘리스. 저기 저. 좁선생님. 카르마 서포시래 저기. 카르마 별거 아니야. 어 뭐야 르블랑 카사딘? 뭐야? 누가 탑이야? 나 둘 다 상대 못하는데. 카사딘이 될거 같은데. 누나 카사딘 탑이면 누나가 그냥 이길 수 밖에 없어요.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그냥. 그냥 막 때리면 이겨. 르블랑이면 힘들 수 있어요. 알았어. 카사딘이면 진짜 누나가 그냥 막 후드려 패면 결국 이겨요. 도망만 안 가면 돼. 알았어. 우리 누나 갈리오 W점멸도 쓰는데. 다리우스 Q점멸도 쓰시겠죠? 라는. Q 먼저. 전멸 Q겠죠? Q점멸이야? 아니 똑같아요 그냥. 그 갈리오로 누나 W점멸 서버. 이제 쓸 수 있어요? 어. 똑같아요. 다리우스 Q도. 누나가 한 번 누르면은 기를 모으거든요. 지금 Q 찍고 눌러봐요. 당황파 끝. 최고의 전투기까지 있다고. 최고의 전투기. 이거 먹히면 먹히면. 먹히면 그거 사야된다 우리. 고대 유물방패 가야된다. 오케이. 누나 Q 찍어봤어요? 어. 해봤어. 한 번 눌러보세요. 사르바님. 오케이. 그거 시즌2 다이아? 그렇게 나가는 스킬이거든요. 그렇게. Q를 먼저 쓰고 전멸하면. 걔한테 맞는다 그거지. 그 Q를 쓰고 전멸을 쓰면요. 키 모으는 상태로 전멸이 써져요. 오케이 오케이. 어떻게 단 한 판도 정상적인 애들이 없냐. 좁선생님. 네. 예. 첫 스킬. 게틀링직스입니까? 게틀링직스입니다. 하지만 선 많은 Q예요. 아 네. 상황 파악. 그래도 개꿀인 게. 만테온 자르반이면. 지금 카사딘이 다리우스님 맞춰밍이에요. 카사딘이 누나한테 지금 평화협정 신청했어요. 어? 카사딘. 아 뭐야. 르블랑? 아니 카사딘. 카사딘 아이디가 네버서랜드네. 카사딘. 나의 아버지. 나의 아버지. 나 처음에 형. 뭐야 자르반 인장도 있어? 6이잖아 6. 아 5레벨이래. 5레벨. 판수 많음 채워주는 거 있잖아 이거 그냥. 어허하하. 어떻게 했어? 컨트롤 6. 형 판타온 해본 적은 있어 별로? 없을 것 같은데? 없어. 어. 그럼 안 눌러지. 안 눌러지지.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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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방우술 한번 간다. 형 적당히 맞아줘. 많이 맞아주면 안 돼. 버릇나빠져. 뭐. 다 맞은거지. 야 2레벨에 뭐 찍냐? 2레벨에. W. Q 다음에 W선 마야. 다 맞아준거지. 형 여기서 너무 빠른다. 빨리 밀지 말고 그렇지. 견제만 견제만. 오케이. 어 그건 때려. 그냥 때려. 2레벨 찍으면 빠이야 쟤는. 적당히 라인 당기자 우리는. 오케이. 그래야지 죽이거든. 탑. 탑 3렉 게임 가야되나? 야 갱갈때가 바텀 밖에 없네. 바텀도 애매하네. 자 이거 두 마리 잡으면 잡으러 간다. 형. 오케이. 방패 찌를 준비해. 가자 형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고. 나이스. 나이스. 기가 막히지. 빨리 밀어 다이브 하자 이제. 같은 플레이 하자. 누나 탑 게임 갈 거거든요. 형 전멸 방패 해볼래? 누나. 응? 아이스. 어 뭐해. 됐어. 이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. 밀어 밀어. 이거 잡아 땡기는 거야? 네. 땡겨봐. 얘 미니언 통과해? 땡겨봐. 미니언 통과해. 얘네 혀. 얘랑 평화에 혀 있어. 오지마. 오지말라. 오지마. 엘리스 여깄어요. 네. 형 그거 먹고 귀환해서. 타곤상 한 번만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딜탱 가면 돼. 오케이. 이거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하네. 야만의 몽둥이가. 사라졌지 야만의 몽둥이가. 응. 치르기 악날두끼 사면 되는 거 아니야. 형 저 미드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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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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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굳어가지고. 형 로밍 갔다 올게. 고고고고고고. 오케이. 틈으로 넣고. 어. 어 뭐야. 여기까지. 누나 누나. 뭐야 개 이러지 말고 도망을 가요. 죽일라 그래. 누나 잘했어요. 아 뒤졌다. 자 미드에 전멸 뺐나요 제가? 네 좋아요. 형 제 미드 어디가서 집갔어 아예? 잘하네. 제 미드 아예 집갔어? 왜 안보여? 어 집간거 같은데? 피가 개 피어서 집갔을거야? 응. 오 텔로 온다. 이거 싸워볼래? 싸워볼래 르블랑 얘랑 형? 싸워봐? 보호막 있잖아. 나 이제 싸운다 탑이랑. 개 빡쳤다. 와아. 잘했어. 그게 다 이 정글이 상대방 전멸을 빼줬기 때문에. 라인 밀고가. 네. 아니야? 잘했어 너도. 인정 인정. 잘해 잘해. 야 리신 너 너무 잘하는데? 말씀드렸죠 제가. 제 피지컬은 좋아요. 형 나 갈게. 오케이. 나 회복있다. 미니언 끼고 싸울거야? 상관없어. 집중하세요. 오케이 성공했다. 와 나이스. 그냥 뛰어 힐 줄게. 잡아 잡아 잡아. 나이스. 그만 여기까지. 탱크 경험치라도. 탱크 나이스. 탱크 경험치라도. 아. 아깝다. 형 미니언 먹어. 오케이. 어차피 우리 같이 먹는거 아니야? 어. 우리는 이제 아무나 먹는거야 CS. 어. 나 약간 거리는데. 먼저 치는 놈이 임자구나. 와.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. 싸워 싸워 싸워. 도전. 가자. 형 가자. 카르마 봐. 잡아 잡아. 잡아 죽여버려. 엘리스 떨어진다 이제. 다 죽여. 정의 구현해. 어 어떡해. 가면 잡을거 같애. 안돼. 참아. 엘리스 쉽 갔다왔네. 갑시다 갑시다. 다시 쉽가서. 공템 뽑아오고. få이 멎으면. 안식을 취할 거 accomplish minma. 하하핳 하하핰. 하하. 너무 잘풀렸는데 게잉. 응 아 스무스 해. 이 멤버들 잘 하네. 후으으응. 갑시다 갑시다. 아 그렇지 조파탈을 할 때 이렇게 했어야지 뭐가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어? 조파탈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니 하선님도 하선님이고 그전에 어? 나나 블루나한테 조파타 해줄 때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어야지 실험해봤지? 그건 실험해본 거였어 형! 미드 니가 풀어줬잖아요 형 미드 개잘하는데요? 아니 니가 아까 점멸 빼고 다 풀어주고 갔잖아 뭐야? 형이 이런 모습 처음이야 카사딘 궁 찍었다 어 뭐야 여기 있네 어? 이거 뭐야 쟤시개 그냥 찍어버려 마음에 안 들면 잠깐만 와드 좀 하고 올게 형 기다려봐 오케이 형 미드 풀어줬는데 블루도 줘야돼요? 방패로 찍어 그냥 아 블루요? 찍어 블루 안줄라 그랬어? 아이 그런거지 아 주세요 블루 와우 나이스 장난아니야 우리 아 세 어 장난없어 쟤 타워 끼고있는거 바로 다이브간다 오케이 일로가자 그냥 방패로 찍으면 돼 죽어 라인클리어하네 음 밀자 우리도 창을 쓰면 어떡해 음 괜찮아 이거 쿨 짧아 감사합니다 가자 형 방패로 찍어 나이스 나이스 없어져 야 뭐야 앨리스 쪄겠다 형 잡으러 갈래? 어 오케이 가자 와드 걸렸다 어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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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6레벨인데 가봄 그래? 다인전도 할까? 형도 6이잖아 어 나 지금 마나가 없어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응 집 가자 우리 형 형 형 형 형 여기와봐 여기와봐 나 마나가 없어 괜찮아 꿀 열매 먹고 이리와 꿀 열매 먹고 이리와 꿀 열매 먹고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꿀 열매 먹고와 먹고와 본미야 나 빨리 점멸로 가서 빨리 먹고 잘했어 먹고와 어 좋아좋아 가자 응 가자 형이 아래로 가다 위로 갈게 오케이 카르마 보지마 안봐 안봐 빠세 미드에 엘리스 왔다가요 빠세세세세세 나이스 얘도 잡아버려야되는데 아깝다 오케이 좋아좋아 아 점멸로 먹고 오길 잘했다 바텀 한번 미드 갔다가 바텀 가면 미드 갔다가 바텀 가면 미드 갔다가 바텀 가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일곱 변하자 차면 잡겠지 아니야 나 갈거라고 응 근데 이게 우리 마나가 너무 없긴 한데 알았어 와봐 나 W있어 W있어 내가 궁으로 인쇠킥 날려줄테니까 응 호흡만 해 호흡만 오케이 오케이 뭐하지 말고 호흡만 자 봐라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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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기야 나이스 인쇠킥 뭐 어 잠깐만 나 타워 받는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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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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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궁이 왜 안나가 아 궁 스마트가 아니구나 누나 탑라인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? 어 완전 편해 그거 양날 도끼 먼저 가시면 좋아요 어 어 형 이제 아이템 맞춰가지고 바텀 한 번 더 가자 어 뒤에 엘리스다 들어가 버리러 가자 형 이리로 오세요 일로와 핸젤가그 해텔 오케이 빵부스러우기 어허허허 이 새끼 아이고 잘했어 그래도 도망가면 안돼 아 왜그래 형 엘리스 때려 때려 그렇지 아 아 죽여 야 르블람을 때려 르블람을 아 아 죽여 아 아 아 판테온 날아가 볼래 여기 판테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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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웅 구웅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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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는 있어 어 간다 어 엘리스 없어 미안 어디 갔냐 얘 형 그대로 왼쪽으로 나가야돼 왼쪽으로 나가야돼 오른쪽에 카르마 있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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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류해줄게 합류해줄게 됐어 어 훔쳐 훔쳐 누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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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은 늑대를 가봐 있을수도 있잖아 없네 쳐 때려 쳐 때려 어 쟤 아무것도 아냐 쟤 아무것도 아냐 쟤는 아무것도 아냐 쟤 시기 하 아 궁 찼 궁 찼는데 아 나 잘했는데 아쉬웠다 형 꿀 열매 먹고 체력 채워 오케이 음 야 쟤네 바텀 망해서 미드왔네 우리 따라온거지 바텀 빨리 가자 좋아 미드를 터뜨리자 응 바텀가자 뭐야 타봤어 왜 가자 가자 미드 한번 스킬 타 맞아줘 한번 가서 형 형 우리 바텀 이차밀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어 투타 으블랑 딸수 있을거 같아 일단 오케이 힘들 오세요 오케이 잡아 잡아 아 아 아 아 오세요 오세요 너무 앞쪽에서 너무 앞쪽에서 맞아줬어 그렇군요 좀 W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어 씨 아 뭐야 오 오 오 오 누나 좋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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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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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을 준비하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잡아요 와 누나 잡아요 나이스 빠살 형 힐 넣었으니까 도망가 안죽어 와 아 우리팀 구덩이네 네 형 바텀 이차 밀자 흐흫 썰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아 50원 더 먹고 가야겠다 누나 그거 드세요 50원 필요하다며 이거 이거 포탄만 깰 수 있지 너 네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누나 내려오지 그럼 집에 갈게 아니요 누나 같이 때려주셔야 깬다고요 흐흐흐흐흐흐흫 우리 무섭잖아요 누나 없으면 티티티티티 우리팀은 접니다 응? 누나 되게 미워한 자리에서 가는거 같지않아요 괜찮아 내가 이겨 제가 탐 먹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팀은 접니다 흐흐흐흐흫 딱히 없는데 좋아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터뜨리고 다닌다 오케이 오케이 아싸 블루 소울블루요 안 돼! 미드 미드 우리 탑 갈까 미드 갈까 형 어디 밀고 싶어 형! 형 데이트 코스 골라 다 가줄게 가고 싶은데 어디야 미드 가자 미드 르블랑이 제일 캐쉬 어느 맛집에 가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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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빠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뼈식이 탑이야 형 여기 올라와 타곤산 터트려줄게 우리 둘이 두개나 있어 타곤산 가자 가자 아니 근데 블루 왜 없어? 저 형이 혼자 먹었지 야 저 형이 먹을불이야 내가 혼자 먹었어 형 이거 해볼래? 해볼래? 경글이 앉아서 내가 혼자 먹었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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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가요 와 좋았다 히이 Gui 간다 대강아 육렴! 잘했어. 빠세이! 휴. 금방 가요. 깽깽히 발로 갈까요? 죽여. 죽여. 다 죽여. 다 죽여!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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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우리 응원 지원군 왔어. 지원군. 응원단 왔어. 응원단장 다리우스. 응원단장 다리우스래. 나 덩크 다리우스 있는데. 그거 만들어야 하나? 다리우스 재밌어요? 하에 보면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좋아요 그거 재밌어요 이거 잡을까? 나 버텀 먹으러 간다 어우 밀쳐부렸네 아 전멸 W 쓰려다가 W가 은근히 짧더라고 먼저 나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형 그거 먹어 용 드시.. 아니다 30초 남았구나 저 강타 없어서 뭐지 이거? 한 번 더 밀어야지 님들 용 드실? 오케이 띔 용 먹어 용 다 먹어 그냥 이럴 때 이제 탑 드셔도 돼요 굳이 이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귀하신 몸이라서 아 귀하신 몸이에요? 탑이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강타 5초 아 뺏겨 설마 3초 에헤 준비 완료 텔 20초 네 팡테온 칠리양날 도끼다 하면 뭐가냐? 드락 사러 가면 엄청 셀거야 요우무랑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와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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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팡테온 장인님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케이 형 이거 이거 제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갑니다 가자 나도 간다 가자 해봐 오 아깝다 진짜 잘 찾는데 하하하하 잘했는데 나 갑니다 아 아 테라까워 아 테라까워 아 아 탈타 간다 간다 죽겨버려 빠세이 우와 누나 거 맞먹어도 돼요 잘가요 누나 이건 어쩔 수 없겠다 점하라 사마? 사마? 아야 아하하하하 점하보다 먼저 힐 넣었어야 되는데 야 나 진짜 억울해 나 봤어? 너? 궁극기 각은 이뻤는데 안됐어 아쉽다 야 아니 이거 앨리스가 나 왔다가 아이씨 아깝다 좀 억울할만 했어 아 그래 시청자들이 지금 리신 또 죽나 그러는데 아 나 진짜 잘했는데 방금 억울해 야 발차기 하는 것까진 내가 찍었어 어? 발차기까진 찍었다고 오우 아니 근데 앨리스가 거기서 튀어나왔어 이건 앨리스가 잘한거야 내가 못한게 아니라고 잘했어 난 억울해 아 얘네 다 집갔네 이제 탄밀러 가자 어디 갔나 했더니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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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너무 많은데 괜찮겠어? 미니언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안올거 같은데요? 방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? 어 왜곡 쓸 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강타 없어요? 고고 고고 밀죠 내가 강타가 있으면 이상한거지 아 그러네 아 왜 강탈 CS 했었잖아 저번에 누나 쟤 때려요 아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이거 어 왜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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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보하지 말고 누나 걱정마요 양보 안해 여기서 잡자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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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얘야 개잡잡는거에요 르블랑 묶어뒀어 르블랑 묶어뒀어 어 누나 왜 잘했어 잘했어 나 피가 너무 없어 어 어 어 살려줘 어어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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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았어 르블랑 탑 계속 밀어야겠다 전령을 그렇게서만 하냐 난 살았어 야 전령 포탑 밀어 한 대 더 한 대 더 전령아 한 대 더 밀어 밀었으면 됐어 밀었으면 됐어 그럼 그럼 밀었으면 됐지 좋아 좋아 야 탑에 몇 명이야 탑에 네 명 남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 남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전령을 뽑고 있어 아니 와드 뽑다가 어 나도 모르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와드 써야 된다고 아 리시는 잘 그러더라고 와드인 줄 알고 썼는데 전령이고 웃음 아뇨 쟤 이상한거에요 흐흫 흥 흥 가자가자 어디가 문제야 어디 밀고 싶어요 형 가고 싶은데 어디야 말해 야 바위게 저런거 그냥 먹게 냅두냐 저런거 음 바위게는 안돼 형 지금 내 텐션이 문제인 것 같아 아 내 텐션 간다 간다 저거 데오와드 저거 지킨다 됐다 레벨 찍었다 부서졌구나 어 빠세 빠세 야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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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 가라 왜 못 뺐어 가라 가라 대격병 창금 던져줘요 가라 차가 나이스 잘했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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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그대로 탑 웨이브 밀테니까 탑 또 밀죠 음 그래 아 미안 나 블루 먹었다 내꺼 아니야 괜찮아 아 다 보고 있었어 이거 바론가자 아 바론 와도있네 안되겠다 안되겠다 바론 그거있어 그거있어 그게있어서 안되겠다 커브? 어 네 어 두 배런? 아 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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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제법인데? 너 롤좀한다 야 레드 내꺼지? 레드 내꺼지 레드가 왜 니꺼야 이거 블루 먹고싶어 미가라 너 먹어 레드는 정글꺼지 어 레드가 정글꺼야 어 어 어 누나 누나 이제 조금 어려운거 하나 해볼까요 아래 뭐해 아래 뭐해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뭐해 아 누나 왜 날 모르고 누나가 날 놓고 도망가면 어떡해 야 너 발키리 없어? 발키리 쓰고 넘어왔어 야 쓰고 오면 어떡하냐 쓰고 넘어왔는데 대박 아 아 아 아 억울하듯 아 아 나 이거 한 번만 여우무 간다 여우무 아 누나 이제 조금 더 어려운거 해보죠 그 궁극기 타이밍을요 애들 여러번 때리다보면은 갑자기 표시가 돼요 누나 화면에 내 화면에 네 그게 스택이 쌓였을때 표시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 약간 검은색 뭐 테두리 생기는걸로 하는데 시 내가 내 챔피언에 아뇨 누나 그냥 화면 롤 화면에 아 아예 롤 화면에 네 디아블로 저거 뭐 피 없는 것처럼 네 그때처럼 그때 이제 많이 때리는 애한테 궁 쓰면 엄청 많이 달아요 오케이 오케이 님들 상대 AP 많습니다 응 오케이 이제 바론가서 낚시하고 잡고 끝내자 아니면은 탑다이브를 하던가 야 뭐야 쏘리 자 바론 먹어 바론 먹어 어 아 나 드래곤 먹을건데 그래 우리 이거 먹자 그럼 아 바론 먹어 바론 먹어 정글 드래곤 먹는돈아 우리 바론 먹어 어 걸렸다 아니 바론 먹어봐 이거 빼야돼 내가 내가 갠세이 할게 내가 여기서 나 이거 드래곤 치는 척 할게 그래 그래 거기 와드 있으니까 드래곤 치는 척 가자 가자 죽여 죽여 더 이상 안돼 어 어 깜짝이야 어 이 근처에 누구 있는데 이거 아뇨 아뇨 이거 낚시하자 이거 잘라 잘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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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다 스파르타 빠암 스파르타 나이스 괜찮아 어떻게든 잘했어 이거 명철형 딜 넣어 그렇지 형 짱이야 사람달려 사람달려 어 나 안으로랐어 아뇨 형 잘했어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나가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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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들어가 들어가아 아아 나 얘 잡아, 나 얘 잡는다 나 얘 잡아 트리스터라, 트리스터라 뒤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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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고 있어, 개피 개피피 난 여기쯤에 있을걸? 으유유 잡아 잡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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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쯤 이쯤 아악 어디 가 내가 뭐가 이렇게 아픈거야 나와 아 가꼈네 이미 아쉽다 아 이거 궁을 언제 써야되 저희 AP가 많다고 생각보다 아프네요 누나 빨개질 때 쓰면 돼요 아 근데 그전에 죽을거 같아서 일부러 빨리 쓰거든 자꾸 나만 쳐죽더라고 다리우스가 잘못했네 으응 너무 아파 좀 방템을 간 다음에 노려보겠어 다시 싸워보죠 그 뭐지? 정령의 형상 가면 돼요 그게 피읍을 올려주는 거야 5봉구 가고 있는데? 정령의 형 아lan Cop 뭐 누나 그 탬이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cinco bone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미치만 shi 뺏빼뺏빼 너 뿌린 것 같아 여기 으블랑 를anbul Go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으아아ugu 아뇨 저거 짜비에요 짜비에요 진정해! 판테온 쪽에 가는데 앨리스? 앨리스 쪼여! 앨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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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장통이야? 아아악 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앨리스 체력 없잖아 바론 갑시다 갓날부리가 자꾸 날 때려있어 바론가 바론가 여기 시장통이야? 바론가야 바론 바론가 아 무조건 바론이야? 금방 녹여 칩시다 칩시다 바위게 보지 말고 바론 그냥 잡아 바론 먹고 우리 쎄니까 왜왜왜 나 먹는다 이거 잡아 죽여 이거 판테온 없으니까 그냥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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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되는데 뺍시다 뺍시다 갈게 갈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헣 개관아 뭐야 언제와 우리 다 싸우 끝났는데 아니 딜러진이 날 물잖아 상대가 상대 암설자가 날 물잖아 어떻게 잘했어요 오케오케오케 아아 좋았다 싸움 다 끝나는데 판테오 노는게 어딨어 판테오 거기서 국쓰는 사람이 어딨어 대강아를 딜로 쓰시네 이분 대강아를 딜로 쓰셔 아 미치겠네 거의 다섯명 있었는데 거기 하나도 한마디 하나도 아 내 오더아에 따라왔구만 내가 죽여있자고 다 죽여서 그렇지 아 미치겠네 니가 그냥 정글만 돌고 집가자 형 그거 위험하다 그냥 가 나는 바텀타워 밀건데 뭐 밀고 죽어버려 나는 이거 밀건데 얘는 살고 형은 죽어 그러면은 그래 나 그럼 기다려야겠다 돈 집에 올거면 형 내가 살려주는 방법이 있어 여기서 나도 모습을 보이면 돼 빼 아니 난 지원갈 생각은 없는데 야 그냥 때리면 이기겠는데 아니야 일로 도망쳐 야 이거 깨부수고 간다 야 배그 배그가 생각이 안나는데 오랜만에 너무 재밌네 그치 편하잖아 게임 이기는데 스트레스도 안받고 좁쌀이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줘 좁쌀아 네 마이크 옆으로 좀 가있었어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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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탯틱 갈까? 어 치돌이신? 너 치돌이신? 치돌이신 몰라요? 번게리신 말하는거야? 네 편하게 해봐 지금 뭘해도 돼 지금 뭘해도 돼 뭘해도 돼 제발 궁이나 맞춰줘 퍼틱거리 아 저 궁 지금 다 적중률 100%에요 그치 그거 타겟팀이니까 아니 잘 좀 차줘 미안해 많이 잡고 그거 타겟팀이라서 100%야 아 향로 갈까? 아 향로 바뀌었지 갑니다 야 쌀아 가자 야 좋으면 얻어 야 니가 기창을 하면 내가 그 타이밍에 널 타고 가서 뒤로 바로 타고 딱 가는거야 고고고 지금 이렇게 와 다 죽어 다 죽어 잘했으니까 힐 줄게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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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나도 간다 대강한다 스파르타 아 용기 폐기로 다 그냥 왔다 그냥 왔다 그냥 왔다 가자 가자 죽여 죽여 그렇지 잘했어 맞추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빠져 아 지옥으로 빠져 잡고 때리고 때리고 못봐 해주고 잡고 마무리하고 좋아 나 하도 놀러다녀서 CS를 100개도 못먹었어 아 그래요? 그럴 수도 있죠 계속 놀러다녀가지고 밉시다 어 아퍼 뭐야 이거 형 말고 아무도 안 밀고 있었거든 형 말고 아무도 안 밀고 있었거든 형 말고 아무도 안 밀고 있었거든 뭐야 어디가 써 나 티티티티 다음에 오해서 끝내요 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왜 이렇게 다이소처럼 나오냐 이거 타고 알아서 넘어와요 네 네 어 먹고 오는데? 그냥 먹고 가자 먹고 가자 괜찮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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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땡긴다 네 땡겨요 나도 간다 아 누나 괜찮네 이거 오케이 나 있어 나 있어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아 누나 판단 빨라 좋아 버려 버려 아 자꾸 안팔킬해 아 자꾸 안팔킬해 누나 좋아 판단 좋아 쩌식 하하 내가 피지콜로 한번 들어갔다 빠질라했다 아 너 레드 먹을라 그러죠 형 어? 아 레드 내꺼 아니야? 야 내꺼 훔쳐먹어? 흐흐흐흫 흐흐흫 쩌식 먹어 더러워서 안먹어 흐흐흫 흐흐흫 이제 게임 끝내자 형 형 레드 필요해? 레드 필요하면 레드 있는 애를 죽이러 가자 레드 있는 애를 아 맞네 그렇네요 나 죽인다고? 너 말고 너 말고 상대팀에 있는 애를 죽여야지 넌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잖아 가서 요거 키고 달려가서 어 어 총을 빼고 좋아 폐기하고 오 잘 휘T 형 형 꿍써꿍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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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 했다 아 아 좋아 좋아 좋아! 그래 들어가 들어가! 잘해 누나 지금도 사용설명서 읽고 있으면 어떡해요? 빵템 역시 킬링 아 자꾸 떨어지고 잡아 당기는 건데 아니 괜찮아! 나이스! 아 뭐해!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팀 왜 마무리 못했냐 그거를 역시 빵템 입틸이지 다들 잘해 누나 나 3층 4승 아니야 4승? 4승이야! 저한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제가 명예 아까전부터 저한테 명예 주시는 분인데 감사드립니다 그린라이트인가요? 저 나였어요 우리 탑 딜량 뭐야 다리우스 서포트 잘 봤다 다리 서포트 좋았다 우리 참 딜량 뭐야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음 최영철학생이랑 썸머킴학생 오세요 아 갑니다 갑니다 소리가 큰가요? 좀 작아졌나? 이거 뭐 못한 사람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어 잘했는데 뭐 다 아 아 야 내 판템 봤어? 어?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잘했어요 대강하로 딜 넣으려는 대강하로 딜 넣으려는 창의력 대장 같은 플레임만 안하면 완벽해 좋았다요 대강하 5명 맞추기 그렇지 홀홀홀 다 잘해 형이 방금 1대1 이겼잖아 어? 그랬나? 잘했어 아 자꾸 앞발키를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거야 형도 사람이잖아 부처님이 아니잖아 내가 강하니까 내가 쟤보다 잘하니까 나 태워 죽여야겠다 W를 안쓰고 딜을 해야지 나도 W 먼저 누르고 있어 잘했어 아 보기 좋았다 멋있었다 야 나 개 잘했어 나 궁극기 적중률 100% 야 나 궁극기 적중률 0% 야 나 궁극기 적중률 0% 야 나 궁극기 100% 야 용의 분노가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 딜리어 딜리어 방호 적중 100% 이거 가정통신문이 필요할 것 같아 어 이제 슬슬 낙엽이 보이는 가을일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평안하신지요 그쵸 귀하의 자녀 박한얼군이 아이 그래 잘했어 예 아 좋아요 이 2020놈고 신의 인사 연출 이 연출 연출 감사합니다.